야사로 남은 사대에 걸친 지극한 효성 옛날 어느 거울에 오천송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산의 효심은 지극하기 그지없어 주변 거울에까지 그의 효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아침 저녁을 잊기조차 어려운 형편에도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돈과 쌀을 매일 얻어와 늙은 부모를 봉양하였어요. 부모상을 당했을 때에는 그때마다 몸소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마쳤고 무덤 아래에 여막을 짓고 3년상을 지냈어요. 고울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탄하며 심혈을 잘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오천송의 아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두 살도 채 되지 않은 아들 철조와 함께 아들 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철조 역시 할아버지의 효심을 그대로 이어받은지라 철이 들자 부친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평생토록 애통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스스로를 불효한 죄인이라 여겼던 그는 평생 다른 사람과 아울려 웃는 일이 없이 황황하게 살았어요. 철조의 모친은 장자인 형이 모시고 살았는데 이웃마을에 살아 꽤 먼 거리였음에도 철조는 아무리 공무에 바빠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모친의 안부를 물었어요.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는 날이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나 산복더위에 쪄죽을 것 같은 날에도 모친에게 안부드리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모친 상을 당했을 때에는 지나치게 애통해하다가 몸이 상하였고 장래의 모든 정성을 다해 여한이 없도록 하였어요. 부친이 돌아가신 지 60주기가 되었을 때에는 정성껏 제사상을 마련하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니 그 모습이 마치 초상때인 것만 같았어요. 평소 술과 담배를 즐겨하던 철조였지만 이때에는 일절 입에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나물과 죽으로만 연명하며 삼려상을 마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철조의 그련 효심에 감동하여 그 일을 관가에 찾아가 원에게 알리니 의배원도 그 효심에 감동하여 조정의 정렬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철조는 원을 찾아가 울부짖으며 제발 그 일을 멈춰달라 호소하였어요. 조인은 태어나 부친의 얼굴도 모른자 살아야 했으며 부친이 돌아가셨을 당시 너무도 어린 탓에 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부친의 60주기를 맞아 3년 상을 치른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그리한 것이지 세상에 보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 일입니까. 그러하니 바라옵건대 정렬 신청을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고울의 원은 철조의 간국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정렬 신청을 거두었어요. 철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효심 역시 아버지 묻지 않았어요. 한 번은 철조가 학질이 걸려 몸 좀 눕게 되고 의원이 찾아와 진맥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들은 의원의 말을 듣자마자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산삼을 찾아 헤매었어요. 하지만 어느 풀이 산삼인지 알 수가 없던 아들의 눈에 그 귀한 물건이 보일 리가 없었어요. 매일 산속을 헤매는 아들에게 한 노스님이 나타나 아들을 불러세워 아무도 모르는 응달진 곳으로 데리고 가 마른 줄기 하나를 가리키며 캐보라 하였어요. 아들이 눈을 헤치고 언땅을 호미로 정성스레 파보니 과연 스님의 말대로 굵은 산삼 여섯 뿌리를 캘 수 있었어요. 크게 기쁜 아들이 노스님에게 감사를 표하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스님은 운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난 후였어요. 아버지에게 드릴 산삼을 품속에 간직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산길을 내려오는데 인근 절에 기거하던 물의 배들이 아들의 길을 막고서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 겁박하였어요. 아들은 애절한 표정으로 우리 애베들에게 간청했어요. 물의 배들은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서 산삼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아들의 등 뒤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스윽 하고 다가와 아들의 곁에 오더니 물의 배들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집채만한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를 본 물의 배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앞다투어 주랭랑을 치게 되었고 물의 배들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다시 숲속으로 어슬렁거리며 사라졌어요. 아들은 사라져가는 호랑이의 뒷모습에 대고 감사를 표하고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정성껏 산삼을 다려 아버지께 울리니 아버지의 철조의 학질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철조의 아내인 모친이 병이 위독해지자 아들은 두 번이나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어머니의 일이 피를 흘려 먹여가며 며칠이나 수명을 연장하였어요. 뒤에 이 모든 일이 조정이 알려지니 우천성으로 시작한 4대에 걸친 3대가 모두 정렬을 받게 되었다고 전하네요.